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com의 F71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점프2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 봅시다 이게 KT가 갤럭시 점프2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기는 한데 원래 이름은 갤럭시 M33 5G 에어 마케팅용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건데 사실 통신사가 붙이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디자인인데 뭐 전면은 그냥 갤럭시고요 뒷면도 갤럭시 에어 이게 제가 빈말로 한 얘기가 아니라 요즘 삼성 단말기들 디자인에 뭐 큰 특징이 없죠 이 발칸퍼 디자인이 M 시리즈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솔직히 아주 이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큰 불만을 제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 친구의 마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은 후면 마감이 이렇게 무광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깔끔합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더군다나 바로 전에 제가 했던 갤럭시 A23 같은 거 싼 티가 줄줄 흐르는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이건 뭐... 이쁜 편이라고 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이뻐 보이는 게 그게 삼성 잘못입니다 자 잠금 해제는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에 지문일식 센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LCD거든요 사실 LCD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막 마구잡이로 불만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이 친구는 지금 여기 보면은 균일도도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모서리도 거슬리고 화이트 밸런스도 썩 별로고 삼성은 LCD 모드에 화이트 밸런스 옵션도 안 넣어주기 때문에 이거 빈말로라도 화면이 좋다는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얘가 최고 120Hz까지 적응형으로 제어되는 고 주사율 들어가 있는 거 정도가 위안이겠네요 그거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화면 품질과 더불어서 지금 화면 빡 튀는 거 보셨어요? 얘가 조도 센서가 직접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가상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으면 언제 돼? 언제 돼? 언제 돼? 이제 돼? 이런 식으로 오래 걸려요 언제 돼? 언제 돼? 언제 돼? 언제... 이런 식으로 오래 걸려요 이런 것도 화면에 대한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어웨즈 온 디스플레이도 안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성능인데 엑시노스 1280 6GB 램 128GB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도 되고요 엑시노스 1280 자체가 나쁜 칩셋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쓸만해요 눌렀을 때 화면 뜨는 거 눌렀을 때 앱 뜨는 거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폰의 핵심 삼성 페이도 잘 들어가 있죠 삼성 제품들은 대부분 카메라가 굉장히 느리기는 한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화면 꺼져 있다가 전원 버튼 두 번 눌러서 카메라를 켠다고 하면 이제 드디어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거기다가 촬영 중에도 문제예요 촬영을 해요 찍혔죠 초광각으로 넘어가서 찍고 1배율 판행이 상당히 느립니다 여기에 전면 카메라라도 쓸라 치면은 더 느려져요 전환하고 촬영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요 눌렀잖아 얘야? 얘야? 아니 셔터 렉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장면을 놓치는 건 물론이고 셔터를 눌렀는데 이게 길게 누르면 동영상 촬영으로 들어가잖아요 너무 느려가지고 셔터 누른 거에 렉이 걸려가지고 지 혼자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사진이 굉장히 좀 전환 좀 해라 느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사진 품질도 꽤 별로입니다 뒤쪽 카메라 구성은 평범합니다 50MP의 광각 5MP 초광각 2MP의 덤 센서들 두 개 이제 심도와 접사 렌즈가 들어가 있죠 뭐 특출나지도 않지만 나쁘지 않아요 초광각 화소가 좀 낮기는 한데 뭐 2MP 짜리도 못 본 건 아니여가지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사진 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주변부가 흐립니다 이게 렌즈에 비네팅이 있어서 이걸 보정하느라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 정도 가격대에서 초광각 카메라에 외곽으로 갔을 때 흐려지는 거 정도는 제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광각 카메라에 그렇게 외곽으로 나가지 않아도 지금 여기 나무 이파리 부분만 보면 굉장히 흐려져 있는데 이 정도는 렌즈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스러운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초광각 얘기가 나온 김에 초광각은 더 심각합니다 이게 5MP여가지고 해상도 자체가 낮은 거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 렌즈 외곽 이 친구도 있죠 밖으로 나가면 굉장히 흐려집니다 거기다가 지금 광각과 초광각 넘어가면서 화이트 밸런스가 완전히 망가지죠 이렇게까지 다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이 정도까지는 제가 넘어갈 수 있다고 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실내에서 찍은 사진 볼게요 실내에서 화이트 밸런스가 이 의자 색깔도 이렇지 않거니와 고양이 색깔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뭐 무슨 카멜레온 필름 바른 것도 아니고 여기는 보라색이고 여긴 파란색이고 여긴 초록색이고 그럴 리가 없죠 이건 고양이인데 지금 다른 전화기로 찍은 사진 보면은 색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화이트 밸런스 잡는 거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실망스러운 건 야간 모드인데 일단 첫 번째로 야간이 초광각에서 안 되고 광각에서만 됩니다 사실 초광각도 이거의 도움을 꽤 받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결과물도 야간 모드 껐을 때는 이 정도고요 야간 모드를 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얼핏 보면 나아진 거 같은데 일단 OIS 없어가지고 흔들린 건 그럴 수 있어요 제품 가격이 가격이니 만큼 근데 줌해서 여기 디테일들 보면은 껐을 때 이 정도였죠 켰을 때 오 놀랍게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접사 같은 경우에는 2MP이니까 그냥 평범해요 AF가 날려 있었으면 조금 더 나은 사진을 뽑을 수 있었겠지만 애초에 접사 렌즈 크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심도 센서를 쓴 인물 모드도 마찬가지 뭐 그냥 된다 정도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카메라는 역시 숫자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죠 50MP 자체가 요즘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신형 센서 써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물 형편 없습니다 이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ISP 쪽 개선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개선을 해야 되겠어요 다음으로 소리인데 이 친구 아래쪽에 3.5mm 이어폰 잭 있고요 오케이 스피커 있습니다 모노 스피커 아래쪽에만 있어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는 아니고요 이 스피커 품질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모노임을 감안했을 때 음향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음도 이 정도면 괜찮고 균형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쓰기에 문제는 없겠어요 거기다가 삼성이 다른 건 다 빼도 음질 및 음향 효과의 옵션들은 안 빼져 커스텀 가능한 이퀄라이저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FM 라디오 튜노가 들어가 있는 특수한 Type-C 이어폰 필요 없이 그냥 아무 3.5mm 이어폰이나 끼우면 라디오가 재생된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죠 다음으로 배터리인데 5000mAh 용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5G 120Hz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실 조합으로는 8시간 23분 정도 5G 60Hz로 내리면 10시간 9분이 갑니다 삼성이 요즘 충전에 조금 관대해졌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에도 25W 이제 삼성은 초고속 충전이라고 부르는 하... 초고속 충전 초고속 충전 2.0 난리 났어요 어쨌든 그렇게 부르는 25W 고속 충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분에 47% 1시간에 87% 완충엔 1시간 20분이면 됩니다 크게 불만 가질 거 없어요 다만 이거는 삼성 잘못은 아니고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대부분 그러는 건데 무선 충전은 안 들어가 있죠 아주 플래그십이 아니면 무선 충전을 거의 안 넣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삼성 갤럭시 점프2에 대해서 결론을 내드려야 되는데 사실 처음 봤을 때는 경쟁 기종들 뭐 갤럭시 A23 같은 거랑 비교했을 때 제품 후면이라든지 버튼 누르는 거라든지 이게 갤럭시 A23은 따깍 따깍 굉장히 싼틸하게 했었거든요 여하튼 그런 마감들이 훨씬 나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카메라 품질이라든지 이거 추천하기가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의외로 퍼포먼스나 배터리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데 정가인 41만 9천원에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요즘 이게 가게 통 보통 한 25만원 정도까지 이미 떨어졌더라고요 뭐 가게 통해는 거의 새 거니까 그 정도라면 뭐 그냥 그 정도 가격에 편하게 사서 일상적인 작업만 하는 거 정도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문제는 제가 바로 전에 리뷰했던 갤럭시 A23 같은 것도 가격이 요즘 많이 떨어져서 비슷한 가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그 친구 마감을 매우 싫어했고 이게 훨씬 낫기는 하지만 그 친구는 배터리가 엄청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갤럭시 A23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첫인상이 안 좋다가 뭐 좋아지거나 그러는데 이 친구는 첫인상이 좋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특히 카메라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명색이 40만원이 넘는 전화기인데 뭐 신기할 정도로 세팅이 이상합니다 어쨌든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케이지 샵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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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